4Q5 창세기 이 언어, 히브리어 날짜, 50대 25BC 위치, 쿱난 동굴 4 창세기 36 43 족장 막디엘과 족장 이람 이들은 자기 소유지의 거주지를 따른 애돔의 족장들이니라 이 사람은 애돔 사람들의 조상인 에서입니다 창세기 37 1.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여행하던 땅, 곧 가나한 땅에 살았다 2. 이것이 야곱의 족보이다 17살 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27 와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28 상인인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더라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29 루오벤이 구덩이로 돌아와서 보니 그 구덩이에는 요셉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30 그가 형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창세기 40 18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19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4살을 먹을 것이다 20세째 날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와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20일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니 20이 떡 굽는 관원장을 목매달았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니라 23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1 1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섰더니 2 보라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습지풀에서 풀을 뜯고 있더라 3 보라 그들 뒤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 흉하고 야윈 것이 강가의 그 소들 곁에 섰더라 4 그 흉악하고 야윈소가 살진 7마리의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깨어났습니다 5 그는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보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더라 6 보라 그 뒤에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7 그간은 이삭이 튼튼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술객과 지혜자를 모두 불러오며 바로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35 그들이 앞으로 올 좋은 해에 모든 식량을 모아서 도시의 식량을 위해 파라오의 손에 곡식을 저장하고 보관하게 하십시오 36 그 양식은 애국 땅의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여 이 땅에 공급될 것이요 그리하여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라 3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의 눈에 이 일이 선하게 여겨졌더라 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39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는 이라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말대로 다스리리라 오직 왕자에서만 내가 너보다 더 클 것이다 41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42 바로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더라 43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창세기 42 17 그는 그들을 모두 함께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18세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노니 이 일을 하여 살아남으라 19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를 감옥에 가두어 두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집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느니라 창세기 43 8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들 9 내가 그에게 담보가 되리니 내가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리라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와 당신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10 만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령 지금쯤 두 번째로 돌아왔을 것이니라 하더라 10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한 예물꽃 유양조금과 꿀조금과 향료와 모략 견과류 아몬드 십이 그리고 두 배의 돈을 손에 갖고 자루 아구에 도로 들어 있던 돈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13 내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이들을 잃으면 나는 유족입니다 창세기 49장 용내 영혼아 그들의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 내 영광이여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마라 그들은 분노하여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소의 힘을 약화시켰다 7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의 분노는 잔인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8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4Q6 창세기 F 언어 히브리어 연대 기원전 50년경 위치 쿱난 동굴사 창세기 48 1 2 1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대보라 내 아버지가 아프시니라 그는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대보라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느니라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으니라 3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한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산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하여 여러 민족의 무리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루우벤과 시모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6 내 후손의 태생이 내 것이 될지라 그들은 그들의 기업에서 그들의 형제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7 내가 바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가나한 땅 길에서 나와 함께 죽었는데 그때의 에브라임 베들레헴이라고도 함까지 오기가 아직 멀었느니라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대 9 이들은 누구냐 9 요셉이 말했습니다 9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10 그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10 12제 이스라엘의 누는 나이로 인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였다 10 12제 이스라엘의 누는 나이로 인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였다 10 12제 이스라엘의 누는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1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생도 보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4. Q7 창세기 지 언어. 히브리어. 연대. 기원전 50년경. 위치. 쿱난 동굴 4장.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4.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빛을 나디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랬다. 8.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디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랬다. 10. 하나님이 무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라. 10.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랬다.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하는 표가 되게 하라. 15.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랬다.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라 그는 또한 별을 만들었습니다.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에는 생물이 많아지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0.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20.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이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0. 창세기 2. 6 그러나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20. 칠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리고 사람은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21. 4. QA 창세기 H1 21. 언어. 히브리어. 22. 날짜. 50대 25bc. 22. 위치. 쿱난 동굴 4 창세기 18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24. 구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랬다. 25. 시파나님이 무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 4. QA 창세기 H2 25. 언어. 히브리어. 25. 날짜. 서기 68년 이전. 26. 위치. 쿱난 동굴 4 의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26.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28. 야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27. 아니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와 같은 조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28. 4. QA 비창세기 의역. 언어. 히브리어. 날짜. 주후 68년 이전. 29. 위치. 쿱난 동굴 4 의창세기 12. 29. 사그리하여 아브람은 야외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30. 롯도 그와 함께 갔다. 30. 아브람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31. 오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하였더라. 31. 그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32. 1. 두루마리는 5절 전반부를 다 읽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34. 잔프 상황 35. 화면 35. 쇼 JEFF 35. 쇼land